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? 스파게티 먹자 짜장면 먹자 분위기 있게 지금 먹자? 짜장면이 없어 네, 짜장면 집이죠? 스파게티 먹자 여기 짜장면이 어울리지 않을까? 짜장면 여기서 어떻게 먹어? 오토에 턱이 형 부르는 짜장면 먹자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 내 친구가 오픈했어, 짜장면 집 맨날 전화 와 짜장면, 짜장면 비클이랑 단무지랑 같니? 아,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, 오빠 너 진짜 커피 나오고 싶어 짜장면은 싫어 나 오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알았어, 알았어 정말 알았어, 알았어 너 정말 최고야 파이팅 먹자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결정하자 자, 어느 것을 먹을까요? 알아맞춰봅시다 봐, 짜장면 오빠 딩동댕 왜 안 해, 딩동댕? 딩동댕 하라고 안 했잖아, 나한테 야, 다 알아맞춰봅시다, 요즘은 빨리 먹으러 가 쏘연, 아이디 야, 진짜 간다 아, 진짜 좋다, 형님 오빠 따라오는 내가 잘못했을 거야 가장 그런데 여기가 재미있는 데 하난데도 없어 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적도 한 번도 없고 미안, 미안 맨날 월요강이나 가고 말이야 뭘 바래, 뭘 오빠 개인기 해줘, 개인기 오빠 그럼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줄까? 남들이 하는 거랑 달라, 이거는 응? 응? 자! 자! 어때, 그래도 개인기가 서툴러? 응? 얼굴 가리기 그냥 얼굴 반도 안 가리신다 사이언 아이디 똑똑똑 청지 우회장 응? 오른쪽 앞으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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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직 주차 기어 중립 잠시 음주 측정이 있겠습니다 만져만 먹는데 아이디 어?